LG전자가 휘센 주거용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바람을 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일방향 시스템 에어컨 최초로 제품 내부에 투명한 날개인 에어가드를 추가해 바람의 방향을 보다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고객은 상황과 공간에 맞춰 6가지 공간 맞춤 바람을 선택합니다. 모드는 바람 세기와 방향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 온도 바람 공간을 서서히 냉방하는 매너 바람 약 10.5m의 거리까지 바람을 보내는 롱파워 바람, 뇌파 변화를 유도해 집중력을 높이는 스터디 바람, 수면 주기에 맞춰 조절하는 쾌적 수면 바람과 축속 바람 등 다양한 맞춤형 기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부 습기 제거를 위한 최적의 건조 시간을 설정해주는 AI 건조와 99.99% 살균하는 UV 나노 등 위생을 관리하는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